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면서 충북에서 가장 곤란하게 된 사람은 아마도 중부 4군 선거구의 경대수 의원일 겁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죠. 경대수 의원이 오늘 고향인 괴산을 찾아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부 4군에서 남부 3군으로 편입이 유력해진 괴산군. 중부 4군이 지역구인 경대수 의원이 괴산을 긴급히 찾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인구 하안선 14만 명에 대해 수도권과 영호남 선거구만 지킨 꼴이 됐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농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을 무시한 기준입니다. 또한 심각한 개리멘더링을 철회할 수 있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거구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대로 괴산을 내어주게 되면 경대수 의원에게 20대 총선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19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보다 배 이상 많은 지지를 보내준 곳이 고향인 괴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역이지만 다른 예비후보들이 진천 음성 출신인 만큼 출신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치개혁특위 소속이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한계도 정치적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출마지 변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테러 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인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계속될 경우 선거구 획정안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 등 아직 많은 변수가 남은 상황. 하지만 이대로 괴산 분리가 확정될 경우 이번 선거는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은 분명합니다.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